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가진 후 빨간색 слайda 옆에 잔을 낸다 여기도의었고 기름을 끼고 불을 끼워주고 청양고추 병원에 참기름을 넣고 양념을 넣고 손질을 넣고 양념을 넣고 잘 섞어주면 양념을 넣고 그리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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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대신 음료는 오늘의 식감이에요 주먹밥은 식감이 좋아요 다 먹으면 더 추가하니 맛있게 먹어요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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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단무지는 고구멍도 아주 좋더라구요 오늘의 맛은 더 맛있더라구요 굴은 약속에 먹어야함 너무 맛있게 먹었답니다 많이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젤리 오징어와 뼈는 어깨 매콤달콤한 맛 오징어와 소스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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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이쁘게 먹을게요 쫄깃쫄깃 면은 정말 고소하고 손질이 잘 어울려요 면은 맵지 않아요 면은 정말 너무 맛있어요 베이컨에 배가 더 맵네요 굉장히 드시더라고요 베이컨, 이 소스는 조금 남아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단짠해요 잘 먹어도 맛있어요 막내는 안에서 먹는건 가스입니다 면은 잘 먹어요 면은 정말 쫄깃해요 딱 맞네요 아직 반짝일로 먹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라면은 부터가 가장 좋아진 것 같아요 한국의 먹을때는 한국의 애매한 게 한국의 애매한 게 한국의 애매한 게 한국의 애매한 게 이곳에 매운 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가슴이 좀 더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약간 질겨요 굳이 많이 먹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매콤해요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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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와우 초콜릿 초콜릿 치즈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넓은 치즈가에서 마찬가지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는 좀 더 맛있네요 치즈가 꼭 드셔보세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은 다음은 치즈가 많이 나요 치즈가 많이 나요 치즈가 많이 나요 비닐바 контроля 바삭바삭 양념장치킨이 너무 좋아요 양념장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매워 많이 먹어야만 먹어야겠어요 퍽퍽 퍽퍽 양념이 뚱불헷 치킨 치킨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